옥상경찰 옥상 풍기점 잠시 후 왼쪽으로 주행하세요 그렇구만 육철 청산 인테리어 파워 높다고? 원래는 육철 청산 인테리어 육철 청산 육철 청산 육철 청산 육철 청산 육철 청산 육철 청산 육철 hacer 육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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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체 directamente 김회장이 맨날 그러고 다니는거 아냐? 막 쫄깃하고 다니는거 아냐? 그래서 뭐 경무과가 갖고 쫄깃하고 야 이 과장 나와 나 시열 나 김회장인데 하고 막 이러고 다니는거 아냐? 그래 말 한마디 잘못하면 서장님 운전하면서 아 요즘에 경무과장 요즘에 맨날 돈 받고 다니는거 같아요? 맨날 봉투 뒤에 가서 봉투 세던데 다섯개씩은 갖고 다니던데 하면서 버스를 싣는 100km 밑에 차도 있구나 과장만인 차 약간 서장차고 과장만인 차는 우리 김회장이 아직 빨이 좋아 아 그러네 과장될 차도 있구나 그러네 과장 예 맞아 맞아 그때 옛날에 코란도인가 야 너는 뭐 끌었냐? 코란도? 엑셀 라벨라 프린스 오우 좋지 그때 20년 전에 프린스맨은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원래 PX병들 집에 나갈 때 차 끌고 나가던데 자기차 차 뽑아갖고 아니 야 저기 뭐야 PX병들 보니까 나갈 때 우리는 버스 타고 나가거든 야 이 새끈들은 자기차 타고 나가던데 어? 야 거기는 매점이 있었던 거 아냐? 매점 매점? 아아 경찰서 안에 있는 주유소가 있어? 안에? 경찰 관련 주유소가 있어 지정을 해 거기서 이제 주유를 하면 주유를 갖다가 병목에 널 갖다 주고 갖다 주고 뭐하러 결제를 하는 거 아니지 근데 이제 주유소 사장하고 친해지는 거야 주유소 사장하고 친해지면 근데 차도 사장을 하는 거야 너 줘 그냥 끊어주는 거야 PX병들은 안 된 거 같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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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그 외포라 김회장 아 아 아 약 2km 순서 옥상 크게 살았습니다. 하나하나는 무방 Picasso는 이와 함께 기운을 좀 더 들을면서 30분의 승부는 이곳에서는 기운을 많이 많이 하네요. 역시 김회장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김혜진아 얼른 밥 맛있게 먹어 옥산 옥산 뭐 있죠?